제가 밭특하고 그 다음에 상토 화분가리 한 헉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다이소 화분가름 계피가루 그 다음에 초신쌉 이렇게 넣어서 섞어서 여기다가 제가 고구마를 이렇게 물에 담가 가지고 잎을 나오게 한 게 있거든요. 썩을 나오게 뿌리 만들고 그거를 넣어서 고구마가 진짜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콘텐츠 할 거예요. 한번 봐주세요. 제가 고구마를 물에다 키웠는데 신랑이 얘기하기를 신랑님이 고구마 뿌리가 있어야지 이게 나중에 이제 고구마가 달린다고 해서 뿌리 있는거 보시면 그러면 여기 고구마에 뿌리가 있죠 이렇게 고구마에 뿌리 있는게 잘 큰다고 이걸 심으라 하더라구요. 그래서 따로 뿌리 많죠? 심을 겁니다. 이렇게 심어줄거라 예 그래서 이게 고구마가 진짜 달리는지 한번 같이 우리 지켜봐요. 저도 기대가 됩니다. 헉 덮었어요. 이제 물만 듬뿍 주면 돼. 다라에다 심었지만 그래도 물은 줘야 되겠지. 물 듬뿍 줍니다. 잘 자라라. 그래서 컨텐츠 성공해라. 유튜브도 하이. 이제 오만 거 다 해보네예. 실험해보네예. 그지예? 진짜 농사 많이 지으시는 분들 웃겠어요. 그리고 이 고구마가 아니 이게 좀 달라요. 색이. 호박고구마하고 일반 당고구마하고 두 가지 종류거든요. 그러니까 순색깔도 다르네요. 좀 달라요. 순색깔이. 예민하게 보신 분들은 티가 날 거래요. 입하고 입 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늘 옷을 입고 있는 티가 날 거래요. Lei의 옷을 입고 있어요. 걍 하나. 마이. 그런 느낌. 그대로. 우리 어린이 있는 사람. 여러분이, fixed. 불이 shimmer nossa. 아무거나. 맘에. 이런.